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크롬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네요. 5월 19일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을 맞아 대한장연구학회가 크롬병과 괴항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해피바울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지난 18일 크론가족사랑회와 함께 서울 지하철 건대입구 역사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우들의 화장실 배려 문화 촉구를 위한 댄스 플래시몹을 실시했는데요. 질환으로부터의 자유를 컨셉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우들의 투병 생활에 대한 고충과 애환, 극복의 과정,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 등을 동작으로 표현해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18일 세종대학교 관계토관 소극장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우들의 희로해락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참여형 건강강좌 해피바울 건강콘서트가 개최됐는데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 및 이해를 보다 높이고 환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자 기획된 것으로 환자들의 응급상황과 그 대처법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환자, 의료진이 함께 만드는 뮤직하모니 경연, 희망과 경렬 메시지를 전하는 사연 및 노래개사 공모전 시상 등의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구성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염증성 장질환은 국내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질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며 환자들에 대한 주변의 이해와 배려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르는 기다란 관을 소화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화관에 생기는 염증들을 말하고요. 거기에는 괴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들어가는데 이 병은 원인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인 원인과 면역학적인 원인이 합쳐져서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 병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가계의 소득이 줄었다. 또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 또 이 병에 걸리고 나서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의 신적인 고충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병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갖고 또 환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하고 의사들하고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 해피바울 건강 콘서트를 열었어요. 이것은 음악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련한 것이 이 I can't wait이라고 하는 카드예요. 이거는 왜 환자들이 불편하고 아픈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화장실에서 환자들이 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화장실도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으면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이 운동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